퇴마사가 나타났다. 사랑하는 연인이 죽은 뒤, 연인의 원혼을 찾아 떠나는 퇴마사의 에듀탄 미스터리, 개봉 박국두. 나 제일 깊은 데가 오죽도 안 되는데. 정차 없이 떠드는 젊은 친구 같은데 우리 마을은 여행하기 그리 좋은 것은 못다. 날이 밝기 전에 일찍 떠나는 게 자네 신상에 좋을 게요. 마을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? 뒤숭숭한 일이 있었지. 그건 알 거 없고. 이번이... 뭐 덥을 땐가? 젠장. 아오. 석 달 동안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아홉이잖이요. 그때 그 촌장만을 걷는 것이 아니었슈.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았어야 되는 건데. 내가 아기 없었어. 확인해놔. 그렇게 계속 떨고 있으라고. 내가 받은 고통 나도 좀 즐겨보라고. 그 고통이 얼마나 닳고 있는지. 그 고통이 하하하하 하하하하